자 구릉 야 피통바 2, 3 감사해요 핫템찾기 올주 즉착의 차비 해거렉스 점사 달 양변 핫템찾기는 올주 다른 업무 랩 자연 distributed 왜 날 보니? 왜 날 보니? 왜 날 보니? 왜 날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해골 잡고 가.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네, 지인님이 초록님 맞아요.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새아님 어서오세요. 새아님 어서오세요. 진짜 얘기해요? 진짜 얘기해?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지금 여기에 채팅 부분 계시죠? 응. 아, 새아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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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캐스트 못했어요 오늘은 맛보기에요 맛보기 내일 완성입니다 둘 다 캐스트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초록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일 캐스트로 둘 다 잘 안오는데? 아 그거 39에?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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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경기병을 먼저 잡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쎈가? 트로님이 아프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냥 쎄요? 경기병이? 아픈 수영이? 아픈 수영이? 아픈 수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띵 치는 거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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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저 가슴 매페진 놈들을 불복시키리라 우리가 이 황량한 땀을 지배하리라 조치하라 형제들이 스컬지를 위해 에고 에콜 음? 저 띠딩은 뭔 소리지? 뭐, 만화 알림 소리인가? 안 나던 소리가 나네? 안 나던 소리가 나네? 악! Hispan 점 참와 요 Sl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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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기 친구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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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멘 도전이 없습니다 으흐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게 바닥 밟는 소린가? 두둥? 맞나? 아, 이런 로봇을 지치세요. 어떤 로봇을 지치세요? 아,าย은,모를 지치세요. 감사합니다 상자 안에 상자 있네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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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습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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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기다 이건 울즈라 그랬지? 내가 먹었네? 감사 늦게 굴렸나 봐. 어떻게 해? 맞나. 아 아 아 으 으 으 나갔다 암네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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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리치 왕의 오른팔이다 타자는 안 되네 타자 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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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 숨정치는 어디서 열어야 돼? 어디서 배워야 돼?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왜 안 돼? 왜 안 되지? 왜 혼자만 했어? 숭렬업 안해? 반갑습니다. 어금가? 어금가? 뭐야? 그거 얼마여야 되는데? 아, 이거 도적 뭐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 훔치게 해야 된다고? 얼마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자, 훔치기 300번도 더 해야 돼?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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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어금? 뭐지? 아... 어금... 어금? 어금... 어금... 2분만 더 체력 10 정신력 4 저습지? 저주 받은 땅? 저주 받은 땅 그런데도 있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난 차라리 점심시간에 그거 하는게 더 낫겠다 그... 그게... 뭐야... 불산처럼 그냥 까면 되는게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거 아니야? 불산처럼? 붉은 산매? 난 그런게 더 낫지 아, 모비 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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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됐나 보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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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못 받았어 쟤네 둘만 시작했어 삐진듯 양꾼이랑 신기 삐진 거 같애 삐진듯